움직임은 괜찮지만 움직임이 심하면 도발이 된다고? 쳐다봐도 안되는거죠 맞지? 쳐다보니까 노이즈가 심해지니까 더 그러더라고 그러면은 내가 그냥 바로 뒤로 뒤로 지나가면 안되나요? 얼굴을 가리고 있는데 못보지 않을까? 내 발작 소리에 껄릴라나? 앉아있어도? 하아 움직이나 보다 아 아직 덜 화났어 손 아까 얼굴에서 손 딱 내렸는데 덜 화났나봐 던져서 맞추면 나도 사망이지 거의 화났다 화났다 아니네? 움직이면 징기기관차 뿜는 소리가 난다고? 쫓아와 그리고? 아우 미치겠네? 아 나 좋은 생각났다 애초부터 여기쪽에 그냥 숨어있어 그리고 여기서 막 던져 계속 안되겠다 아씨 여기도 안돼 나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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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답게 크게 큰 행동을 했는데 게이지가 누적되고 풀리나봐 빨리 게이지를 축적해줘야되나봐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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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화날뻔했다 화날뻔했어 자 잘봐요 좋은 생각서 이거를 던지고 던지고 던져 아 덜 화났나? 아 조금만 더 화나게 할걸 아아 조금만 더 화나게 할걸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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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저기 지나가야되거든 저기 안에 배터리가 있어 아 던질많은게 더 없다 하나도 있다 어 설마 하아 까비까비 어 어어 지금 화난거 같으데 아 어 뭐야 뒤로 갈까 그냥? 비즈니 던질때 아래 오른쪽에서 대각선으로 던지맞아 아니 근데 아이템이 저기 너무 밀집돼있어 이제 다 던져버려가지구 던져가지고 좀 뒤집어 좀 몇개 땡겨오자 한 번에 개많이 던질용으로 자 몇개 땡겨와 던지고 던지고 던져 그리고 나는 던지고 아아 씹 캥! 잠깐만 우리 탈출 루트를 먼저 봐보자 기다려봐요 캬아앵 가깐 여기서 세이브되긴 했는데 탈출구가 저기있어 근데 저기까지 무사히 달려갈 수 있으려나? 기다려봐요 하나 둘 아 몰라 나 그냥 갈래 어 움직인다 아 느리잖아? 뭐야 어그로 풀렸나? 벌써? 어 그럼 다행인데? 좋은거 아니? 맞지? 어 잘된거 같은데? 아 그니까 어그로가 그렇게 크게 끌린거 아닌가봐 중간까지 끌리고 멈췄나봐 빨리 열어 열어 챙겨 이거 뭐야 오케이 이거 맞지 그래 이거 맞을거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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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오 오 역시 겜잘위 오 쩌다 쩔어 안전하게 잘 했네요 이 정도면 진짜 무혈로 무혈사태 잘 한거 같은데? 무혈사태인데? 이 정도면 엄청 안전하게 한거 아니에요? 에이 걸려야 재미있다니 목숨은 하나같이 해야죠 실제같이 걸려야 재미있으면 걸리고 재미있고 죽으라고요? 자 이제 이거를 아까 우리 거기 꽂아주면 되겠죠 오 깜짝아 아아 누구야? 어휴 진짜 깜짝 놀랐네 여기 안에도 있다 어휴 여기 안에도 왜있어 얘 어휴 여기 어휴 여기 안에서 어디있게 대단하다 아아… 진짜 이… 긴장… 아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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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 와... 다행히 여기... 아 여기 저장 됐지 깨지고 저장 이게 수순이었구나 오케이 아니 나 뛰려고 했는데 경직되어 있어 하... 자 가서 안 대친 이유가 있구나 하나... 둘... 셋! 빨리 빨리 오... 진짜 깜짝 놀랐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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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천과 질거 찾기 여기 이제 드디어 강화복으로 갈아입을 수 있게 됐네요 여기 머리에다 피지를 집 끼우고 다 된건가? 여긴 배터리 끼워주고 젤도 넣어주고 됐죠 이제 네 보리는... 저기 안에 들어갈 수 있을거에요 전송이 된다면 그러면... 캐서림도 다닐 수 있을거에요 다닐 수 있을거에요 조종석에 앉으래요 조종석에 앉으래요 우리가 이제 저 강화복으로 탈바꿈 할거 같아요 여기 거울 없지 마지막으로 얼굴 한 번 보고싶은데 화장실 없나 여기? 거울 없네 맞아 무슨 말이야 아... 줄이 서로 맞도록 하라고? 어... 주파수가 한 이쯤? 맞지 오프셋 됐어 0 0하고 위 아냐아냐 좀더 늘려 아... 좀더 늘려 아닌데? 됐다 더 더 더 못 늘리나? 어 이걸로 늘리... 이걸로 늘리는거구나 더 된거 같은데? 아닌가? 더? 어... 고정 에이씨... 싹싹싹 저거... 대충 알겠는데 어... 주파수는 좁아지고 넓어지고 오... 진폭은 위아래? 딱 저거에 맞춰야되는거야? 저... 저거에? 이거 맞는거 같은데? 진폭 하나 더? 저거... 딱 점선이 완전히... 아... 딱 똑같이 들어맞게 해야돼요? 아... 어? 비스무리해졌어 이제 이걸 조리면... 어! 완벽해! 나이스! 자체만 하면... 어메게 하지... 어... 내가 이런거 하는거 잘하니... 자 이제... 새로운 몸으로... 세상에서 가장 비싼 카메라네... 헤헤... 새로운 몸으로 탈바꿈으면 어떤 느낌일까? 헥! 헥! 헐 진짜 바꿨네 어 뭐야 말은 저기 쓸리는데? 뭐야?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어? 이게 원래 나였거든요? 아 그러면 또 하나의 사이먼이 탄생한 거네? 맞지? 복사되는 거구나 헐 어 너무 둘이 살리시던가? 둘이 살리시던가? 이 자식 아 진짜 너무 이게 스토리가 아 진짜 음 음 네 비 대단하네요 스토리라인이 아 제가 정리해봤습니다 스위치 바터리를 닫고 싶으면 한 분이 죽을 수 있으며 더 오래 죽을 수 있으며 더 오래 죽을 수 없을까 와... 이게 어떤 거냐면 어... 대충 2015년에도 이런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이게 원래 현실에 진짜 인간의 모습이었던 내가 있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스캔을 받아서 그 정보가 100년 뒤에 로봇에 이식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몸으로 이 앞에 내 눈에 보이는 이걸로 내가 로봇이 된 거야 스캔 받은 직후에 눈 떠보니까 로봇이 된 것처럼 그 현실에 있던 애는 또 따로 존재하고 있었고 그래서 걔는 나이가 들어서 죽거나 뭐 했겠죠 현실에 있던 2015년에 살고 있던 주인공은 사이먼은 근데 또 여기서 한 번 분리된 거네 복사를 해가지고 근데 솔직히 얘 여기 눈뜨면은 그걸 거야 또 다시 그냥 앉아다 스캔해서 또 어? 된 거야? 했는데 캐서린도 없어 내가 이거 가져갈 거잖아 옴니툴 오늘 근데 눈 떠보니까 캐서린 우리 몸 복사된 거야 했는데 몸은 없고 옴니툴도 없어 혼자 남는 거지 버려진 거죠 그럼 얘 이거 여기서 죽여주는 게 맞는 거 같아요 공원 어떻게 죽이는 거죠? 죽여줘야 될 거 같은데 뭘 하라고 해야 하지 않았나? 곧 죽어요? 헐 헐 와 진짜 진짜 설명할 수가 없다 스토리가 너무 좀 슬프네요 자기 자신을 자기가 죽인 거야 진짜 살아있는 잘 똑같은 나를 죽었네 숨 쉬는 것도 사라지고 이제 갑시다 이제 우리는 심해로 가가지고 아크로 가는 게 목표니까 이제 옴니툴 들고 갑시다 이제 우리는 아크로 가는 게 목표겠죠 동원 금연 4 1 4 5 5 5 6 5 5 5 5 아크가 좀 이상적인 가상현실 같은 곳이래요 정말 살기 좋고 뭐 그런거? 그런 곳이라고 하던데 아크라는 곳이 심해 4천미터 아래에 있대요 우리가 거기 가는게 목표입니다 지금 와씨 근데 여기가 심해야 심해 사다리가 잘려있네 사다리가 잘려있네 그냥 떨어지면 죽을거 같은데 여기가 길인가 보군 아 물고기들 있다 왜 이제 우리가 수심 4천미터 아래로 내려갈거에요 아마 스토리비스트 대로라면 이 강화복이 수심 5천미터 까지는 버틸 수 있게 해주는 강화복이라서 이제 우리는 수 그 심해 4천미터 아래로 내려갈겁니다 아 승객 1 나 맞지? 나 혼자 맞지? 하강 작동시키는 버튼 어디있어요 가자 캐서린 처음보다는 말에 좀 시무룩한 그게 느껴져 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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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겨울 larva 있습니다. 누구들에게ся необходим 것이 Bra pening, 단 Zac 사과가 어느 일상으로 bat? tamanho掉자 찾기의 하던 거를 자 fret가 Dodgeulated적인 인적을 하신 것입니다. 균형으로으로부터는 아니 anc Keran 실제로 제가 이 Kh 더 사 Tap科 값을 충 Ск 아냐 봐 이라면 immun을 헤어져서 그런 백성들을 원래 잡고 아니다. 오미크론을 죽었어요. 다는 몰랐고. 자신이 잘 되었을 때 사용하는 방식을 했습니다. 아직 알 것 같고, hombre, 너무 미치고 우리가 너무 미치고 și 왜 너는 안나와? 왜 모르겠어서 너는 내가. 내가 진짜 어르입니다. 아 진짜 너무 슬프네요 스토리가 이거 진짜 명작이다 명작 내가 게임했던 것 중에 스토리가 진짜 좋아요 이게 정말 슬프도 슬프네요 내가 했던 게임 중에서 진짜 탑 3 안에 들어갈 스토리인데요 어 캐슨이 얘기하는 것도 봐 지금 심해 4,000m 아래로 내려가는 겁니다 지금 80m 까지 내려갔네요 아니다 지금 많이 더 건드려갔어 아니다 지금 많이 더 건드려갔어 아니다 지금 많이 더 건드려갔어 아...정말... 아크...가... 데이터베이스 같은 것일거에요 아마도 그냥... 좀 커다란 컴퓨터 같은 세계가 아닐까? 거기 안에서 현실처럼 살 수 있는 그런 곳이 아크라고 알고 있는데 왜이래! 뭐야 뭐야 제발 아무것도 작동이 안돼요 의자 다시 앉아 제발 헥! 저거 뭐야? 해파리네? 우와 뭐야 젤리 같아 젤리 진짜 심혜로 오긴 했나보다 앉아있어야 되지 않을까? 위에? 왜요? 아 이거 사다리 타야돼? 허이씨... 나가야되나? 야 근데 옴니툴 안 챙겨지네요 이게 고장 났나봐 우리가 이거 고쳐야되나봐요 어... 어 됐다 어어... 아 다시 해주는구나 아 됐네 그니까 이 시스템을 꺼도 캐서리는 그니까 눈 한번 깜빡이는 느낌일거에요 어... 똑같은 이치야 2015년에서 눈 한번 깜짝인 것처럼 근데 그거 했는데 백년이 지난 것처럼 어... 흐흐흐흐흐흐 쌓임을 말하는거죠 화면이 점점 흐려지는데 또 왜이래 제발 저거 뭐야 제발제발제발 뭐야? 아까 쟤 로스잖아 어떻게 하나 나오지? 어 다시 내려가고 있네 뭐야 어떻게 된거야 제 몸을 쉬며 아래로 던졌다고? 뭔가 이상한데 이거 설마 나... 다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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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 이제 가는건가? 아 문 열려주려나요 어머리들 챙기고 갑시다 코 흐흐흑 와... 심해 4,000미터야 여기 왜... 그거 안 살고 있지 그... 메가로돈 왠지 심해 4,000미터까지 오면은 메가로돈 있을 것 같지않나 여기 가는 거 맞겠지? 파이로 아크로 운반 근데 그거 그런 말 있었잖아 그 로스? 아까 그 걔 뭐죠? 아까 인간 엘리베이터에서 아까 또 만났던 애 걔가 아니 어떤 방 안에서 그 쪽지 봤잖아 그 그 파, 젤을 파이로 운반해? 그런 말이 있었는데 젤을 파이로 운반해 그게 무슨 뜻이지? 젤을 파이로 운반해 이런 말이 있었는데 일단 갑시다 젤을 알파로고는 아니었어 파이로 파이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 타우를 알파로 운반해인가? 아 맞아 이거 뭐지? 어 기억 있네요 자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뭔가 송신탑 이런 거 같은 거 같은데? 맞지? 연락할 수 있는 그런 망 와 이거 떠 있는 거 봐 뭐야? 해파리들이야? 왜 심해에는 해파리 밖에 살고 있지 않을까요? 그 누구도 있어야 되는 거 아냐? 사람 얼굴 모양 그 젤리 같이 생긴 생선 이거 뭐지? 아 불 켜지네 그래 인면허 이런 데에는 사람이 못살겠다 추천이 400개도 안된다고요? 설마 저는 시청자분들을 믿어요 일단 우리가 점점 거기 목적지로 향하는 거 같은데 이제 엔딩이 얼마 남지 않은 거 같아요 네 엔딩의 세계로 갑시다 모기 물린데 너무 화나가지고 세게 긁었더니 피나네 엉들은 말고 이 사람들아 어 기억 조각 또 있네요 뭐야 전등에 붙어있으래요 그것들이 올 수 없을 거래 칼다운 렛츠쥬스 폴로드 파트 렛츠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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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의 이유는 그거죠 네 그 검은 피 같은 그거를 이제 이식하면은 막 생물에 살아있을 살아있게 만들어 줄 수도 있고 이런 거 같아요 불빛 근처에 있으시오 파랑 타우로 이어짐 빨강 승강기로 이어짐 저 길을 따라가야 되는구나 불빛 근처에 있으라는 말은 저거죠 이거 이걸 따라가야 되는 것 같아요 AI 같은 그런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아 뭐 나올 것 같은데 아무래도 심해인 것도 있고 난 여기 로봇이 나올 거라고는 생각은 안하는데 괴물 같은 거 나올 것 같아 노이즈 생긴다 그릇 붙어있어 우와 저거 뭐야? 불빛에 떨어져 있으니까 쟤가 나한테 오려고 했어 이 빨간색은 뭐지? 달려 다시 여기로 왜이래 어 제발 지금 불 켰는데 이거예요 내 불은 소용이 없어 이거 말하는 걸 거야 전등 나중에 전등 갑자기 확 꺼질 것 같은데 아니겠지? 어 저기까지만 가면 된다 빨리 들어가 오우 다행이다 문 닫아 아 이럴수가 물품함 임무로그 관찰일지 134 말린 오징어 희귀한 상어가 발광하는 미끼에 접근하였다 말린 오징어를 먹기 위해 동굴게 모여들었다 이 정도 수심에서는 발견하기 어려운 생물로 일반적이지 않다 해왕 오징어 나왔던 애 조명을 켜자마자 그곳에서 빠르게 달아났어요 대상불명 얜 뭐야? 어 얘 그거 아냐? 그 머리에 전등 들고 다니는 걔 뭐지? 아 비늘 머리에 전등 들고 다니는 그 생선 있잖아요 아귀 아귀 맞아 아귀 개같이 생겼네 그 생물은 젤 때문에 흉하게 변해버렸고 광보나에 아무것이나 공격하였다 어떻게 WAU가 드러나는 공격성과 빛에 끌리는 성질을 부여했는지는 아직 파악하기 어렵다 그 생물은 특이한 것 특이한 것 이 생태계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노리는 것으로 보인다 내가 타겟팅 되지 않을까? 이 생태계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노리는 거 보니까 통계 항목 1 혹등고래 오징어 심의 아귀 에러 알 수 없대 싱크 안 맞으시면 나갔다 오시면 됩니다 네 재접속하시면 돼요 어 치료하는 거 있네요? 지금 아픈 상태 아니니까 이거 들고 다녀래나 못나 맞지? 크흠 오 오 잠깐만요 잠시만요 다시 못 올라가잖아 이거 어 어 어 들고다니는거 아니네? 큰일났다 이거 탄력 어 빨리 빨리 불이 있는 곳으로 됐어 됐어 여기 잘 붙어서 가야되요 이상 소리 늘린다 잠깐만 아니지 멈춰 어 오 왜이렇게 수압이 세 야 잠깐만 큰일났다 이거 너무 세요 수압이 어 잠깐 여기 대피해자 아 무슨 소리야 하나 둘 셋 어 뜯어주겠다 이거 라이님 다섯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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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님 4개 고마워요 빨리빨리빨리 빨리 3개 감사합니다 으악! 제발 어 뜯어질 것 같애 어 야 쪼금 온다! 으악! 우와 잠깐만 저거 뭐야 야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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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 났다 이거 2개 감사합니다 저 뭐야 저게 아귀야? 라인의 향유 감사합니다 빨리 들어가야겠.. 빨리 빨리 으아.. 어어 진짜 너무 긴박하네 긴박해 전력 부족이네요 갑시다 아 라인에게 감사합니다 어 근데 아까 그게 아귀였어 근데? 엄청 작네 근데 엄청 풀 줄 알았는데 엄청 풀 줄 알았는데 이게 이 앤 피터슨의 데이터 칼링 이 앤 피터슨의 데이터 칼링 전등이 밀착하십시오 그래도 살려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전등이 밀착하십시오 그래도 살려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도 살려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벽 벽납고 저기 불이 켜졌는데? 저기로 가야되나봐요 반대로 가야되나봐 나가가지고 옆으로 오우씨 잠깐만요 마음의 준비 좀 해야겠는데 이거? 하나 둘 셋 으앗 달려 빨리빨리빨리빨리 됐다 됐다 이거 뭐야? 어? 이거 뭐지? 이거 왠지 작동시켜줘야 되는 것 같은데? 아 여깄다 제발 제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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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우 타우로 가자 가자 얘 쫓아가는거지 얘한테 절대 떨어지면 안돼요 떨어지면 전 죽습니다 아마 그럴거에요 잘 가자 친구 와 이거 이 수..이 수업을 견뎌내는 로봇이 있네요 완전 바람처럼 분다 물이 태풍처럼 오우야 잠깐만 속도가 오 됐다 나는 강화복이잖아 정말 심해 4,000m까지 버틸 5,000m까지 버틸 수 있는 강화복이예요 오 제발 큰일 났다 이거 아 여기 붙어 오우 쉬... 어떡해 나 이거 따라가야 될 것 같은데 내 로봇 내 로봇이 여기다 와 진짜 컸어 저거 뭐야? 저게 아까 그건가 그럼? 아귀인가? 거미도 있네? 어 이런데 거미도 살아요? 바다 안에 거미가 사네? 심해 하긴 심해는 아직 밝혀지지 못한 생물들이 엄청 많다잖아 그래서 두 갈래 길이에요 왼쪽길 오른쪽길 왼쪽길로 가자 어 잘 오는 것 같은데? 어 거미 너무 많아 벽에 다 거미야 대게라고? 대게라고? 어 다행히 길 잘 찾았나봐요 어 빨리 달려 이거 뭐야? 아 저기 아기구나 근데 한 대 맞았다 아씨 죽진 않았는데 나 저거 나 저거 낚였어 저거 기계인 줄 알았거든요 낚였어 빨리 달려 저거 뭐야? 어 사명체 있었는데? 뭐지? 한 번만 더 맞으면 죽어요 한 번만 더 맞으면 죽어요 어디서 세이브되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뭐지? 어 진짜 아기가 전군학 직원에 어 다음 횃불 어딨어 여기 있다 아니 난 로봇이 그 물고기한테 어떻게 벗어난 줄 알았지 저거 뭐야? 호우씨 어 진짜 혼자 이러고 있으면 진짜 무섭지 심해에서 심해 4000m 아래에서 지금 나 혼자 여기 있다고 생각해봐요 당연히 무섭지 심해에는 뭐가 살고 있을지 모르는데 어차피 뭔가 있다 빨리 가자 어 저장됐어요 아크인가? 설마? 타우? 여기? 어 열린다 내부 엄청 깨끗한 것 같애 여기는 이제 물 빠지겠죠 왜이래? 어 깜짝아 씨 무슨 문제 생긴 줄 알았네 열려라 다람이 집이라고요 이 사람 다람이 집이라고요 이 사람 다람이 집 같은 소리야 이제 여기서 아크를 찾기만 하면은 잠수실 여긴 뭘까요? 기억 기억 고마워 고마워 아 진짜 스토리 잘 만들었다 여기 해녀복이 있네 여기도 전송하는거 있었나본데 강화복 강화복같은거 아 치료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한대 맞은상태라서 화면이 좀 흐려요 여깄다 뭔 말이야 물러나달라는데? 어디서 수리송 수리송 진짜 게임 잘 맞는것같아 내가 있는 현재 위치죠 또 왜이래요 내가 있는 위치 아마 여기까지 가는게 목표일거 같은데 리빙아리아 어 우리가 있는데가 메인 텐 아 저저저저 갑시다 히히 히히 왜이래 뭐 정상적인 곳이 없네 아 불 끈거구나 깜짝아 아이씨 와 진짜 잘만들었다 조심하라구요 왜 왜 왜 아무것도 아니잖아 괜히 겁주고 있어 사냥 뭐소리야 이상소리 들려 팔자국소리 그것도 엄청 달리는소리 어디 뭐야 뭔가 온다 뭔가 오고있어 닭 오 깜짝. X 여기안에도 괴물이 있네 호나? 설마? 문 열었다. 큰일 났다 문 열었어요 가만있어 제발 나가라 아니 괴물이 저거 버튼을 누르고 들어오잖아 이거 나간다 여기 뭔가가 있을 것 같은데? 대피소 역할인가 여기? 소리 때문에 왔나와 운다는 소리 가끔은 달리고 가끔은 걸어가나 봐 오는건가? 갔다 또 온다 큰일 났다 이거 고맙습니다 설마 들어오나? 제발 가만있어 가만있어 쟤도 쟤도 소리 듣고 오는 애겠지? 움직이지만 않으면 돼 아 소리 듣고 오는 애가 아니잖아 얘는 얘는 시야도 있네요 이제 한 대 더 맞으면 죽거든 지금 나 세이브 포인트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 번에 기회가 더 있는 거예요 대기 저기 못 들어가 유리로 막혀있어요 또 한 번 들어오나? 깰 수 없을 것 같은데? 또 온다 또 온다 또 온다 또 온다 아니다 어 쭉 간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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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오케이 공격 치료하고 싶다 어디로 오는 거야 어씨 아 불 꺼 불 꺼 불 꺼 여기 뭐 들어오겠지? 오케 기회 한 번 더 생겼다 이거 먼저 보자 기지 전력 정보 예비 전력까지 끊겼네요 접속 로그 진 요시다 제발 배합실 헉 큰일 났다 쐈다 이거 또 죽겠다 열렸어 문 제발 아아 치료 안 했으면 죽을 뻔 했네 다행히 치료해 놨어 형이지 도망가고 네 너무 이제 소위에 펜 진짜 미쳤다 이거 오우씨 잠깐만 여기 치료하는거 한 번 더 치료하자 치료하는거 근처에 한 번 더 있었는데 오 저기있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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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가 빨리가 나름 멀리 유인한거 같은데 꺼 치료소 아무도 없나 어 뭐야 치료소에 사람이 있어 얘기좀 하자 제발 피기 히힛 아니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우리 어디로 가야해? 잠깐만 여기서 좀 정비 좀 하자 여기 안에 길이 있는건가? 여기 안에 길이 있나요? 방금 빨간문? 이거? 네 네 이거? 감사합니다.